은별이 필요한 물건만 금방 사 올 거야. 넌 그냥 집에 있어. 은별이 혼자 무섭잖아.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. 너 혼자 보내는 거 불안해. 같이 갈까? 어때? 너무 예쁜데? 우리 이것도 써볼까? 그래. 아직도 따라오네. 모르는 척 해. 우리가 신경 안 써야 포기할 거야. 아줌마 우리 집에 계셔. 그래? 다행이다. 하은별 나와도 돼.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없어. 간단하게 차렸는데 먹어. 왜 이렇게까지 해 난?